저 다음 주말에 일본에 놀러 가요. 일본에 왜 가요? 형이 지금 일본에 있어요. 작년에 결혼해서 거기 지내고 있어요. 형이 있어요? 몰랐어요. 네, 제가 막내예요. 형하고 누나 있어요. 그래요? 저는 첫째예요. 남동생 있어요.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왜요? 남동생은 영국으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다음 달에 한국 와서 군대를 가요. 아, 그래요? 동생이 힘들겠어요. 네, 그렇지만 요즘 군대는 편해서 괜찮아요.